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맵벤에 대한 토론이 뜨겁습니다. 쉐도우 레거시 시즌부터 도입된 맵벤 시스템은 랭크와 무계급 플레이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맵벤 시스템 자체는 많은 유저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작 현재는 맵벤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저들이 같은 맵을 반복해서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인데요. 맵벤 시스템으로 인해서 맵의 다양성이 더 좁아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리건, 영사관, 클럽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새로 리워크된 별장과 오지, 그리고 테마파크 맵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한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현재 랭크를 시즌이 열리고 200판이 넘게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 맵은 5번 정도 한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테마파크나 오지 같은 맵만 계속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아마 티어와 유저들 간의 선택마다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터져나오는 불만은 같은 맵을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맵벤이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랜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전혀 랜덤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뜨는 세 가지 맵은 랜덤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 개의 맵이 뜨는 순서는 좌측에서 우측부터 커스텀 생성 목록과 같은 순서대로 맵의 순서가 결정됩니다. 거기다가 두 팀이 같은 맵을 벤시키거나 한 팀이 벤을 포기해서 선택지가 두 개가 혹은 세 개가 남게 되는 경우 무조건 가장 왼쪽에 있는 맵이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커스텀 생성 목록의 왼쪽 편에 있는 맵을 플레이하는 빈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나 오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맨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팀과 아군이 사이좋게 좌측과 중앙의 맵을 나란히 벤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플레이하는 게 쉽지 않은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어처구니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면 설사 선택지가 남아있는 맵들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맵이 아닌 정말 랜덤으로 맵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저들은 사전에 어떤 맵이 선택될지 소리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맵이 선택되는 화면을 보여주기도 전에 맵마다 다른 고유 테마 음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맵 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구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내에서 적팀과 아군이 더 전략적이고 심리전을 서로 걸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요. 하지만 현재로선 맵 밴 시스템이 앞으로도 유저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개선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말 그대로 정말 랜덤으로 맵이 선택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맵이 나열되는 순서가 커스텀 게임 목차대로 나열돼서는 안되겠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밴 없음을 없애고 맵 선택풀을 폭넓게 늘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프로선수들과 인플루언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맵 밴 과정이 자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전략적인 심리전은 가능하지만 맵 밴 시간과 오퍼 밴 시간을 전부 다 포함하면 현재보다 시간 소요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맵 밴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든지 간에 전제 조건이 한가지 있는데 무조건 왼쪽이 선택되는 함수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꽁치였구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